숙명의 이별 목화 허문희 잡은 손 놓아야 한다네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젠 보내드려야 할 시간 혈연의 정이 무엇이길래 이다지 깊고도 아린 슬픔이란 말인가요 엄마 내 마음은 차마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약 없이 그냥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 너무 많이 아프다 못해 찢어집니다 잡은 손 놓으시고 이젠 가셔야 할 시간 고요한 영면 이승에서의 아프고 쓰라렸던 한마른 짐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했던 순간만 품어안고 아름답고 고요한 하늘꽃 무지개다리 건너 꽃길로만 가시옵소서 헤어짐이 아쉬워 머질 것 같은 심장 두들기며 흐대길 수밖에 없는 마음 용서하소서 화장장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이별의 문앞에서 hiding과 whey 모르겠지만 흐대가 стало 큰 감재가